자 이제부터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료 보면요. 한국판 CBDC. 쉽게 말해서 바로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겠죠. CBDC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같이 인프라를 조성하는 협업체가 다시 한번 뭉쳤다. 그래서 미래통화 인프라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바로 CBDC.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재료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현재 3대 측 한국은행과 금융이 금감원 3개의 주요 정부 기관에서 바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인프라와 그 다음에 협조를 나눈다. 결국은 전체적인 디지털 화폐의 유통망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관용 CBDC 활용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기존의 암호화폐와 현재 기존 화폐의 중간 단계의 바로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시범화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화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보완성과 안전성이죠. 결국 화폐라는 건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있나요? 바로 이 화폐를 제공을 하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죠. 그 대전제가 깔리기 위한 바로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보완성과 안전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불할 수 있고 이 지불성 그리고 이 화폐에 대해서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위가 전체적인 인프라와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간편결제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까지 주요 화폐수단으로 등극하는 이런 전체적인 환경의 중간 단계인 바로 디지털 화폐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 이 디지털 예금화 그 다음에 예금 토큰의 실험을 통해서 차세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폭증되고 있다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CBDC 네트워크를 보면 기존의 이 CBDC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네트워크 구성망으로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화폐 가치를 보증하고 각각 은행권과 그 다음에 주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금융위가 바로 주요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게끔 결국은 고객이 결제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화폐적인 가치를 띄리도록 지금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망을 구성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예정인 디지털 화폐의 종류 및 성격을 보면요. 바로 이 발행 플랫폼 바로 디지털 화폐죠. 발행자는 주요 기관인 바로 한국은행이 보증을 하고 담보 자산뿐만 아니라 주요 특성들 세부적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CBDC가 가장 현재 많은 프로세서로 진행되고 있다.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CBDC가 계속적으로 2020년대부터 모의실험을 해왔던 설계 방안으로써 바로 중앙은행의 노드와 중앙은행을 연결한 핵심 고리를 기반으로 바로 민간 노드 결국은 은행이겠죠. 은행에게 그 결제 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런 은행에서는 어때요? 주요 금융기관과 핀테크, 주요 결제수단 업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받고 결제수단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실험 설계 방안을 이미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결제성, 그리고 두 번째 보완성, 세 번째 안정성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의 막바지에 왔다. 7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주요국 중앙은행에 대한 CBDC 추진 현황을 한번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화폐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모호 실험을 통해서 일단 기관용부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는 이 디지털 화폐를 암호화폐 중간으로 바로 중간다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호화폐가 가진 가장 취약적인 이 변동성, 화폐 가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변동성을 보완하고 다시 한번 디지털 화폐로서의 주요 환급 조건과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바로 화폐 경쟁, 결제 경쟁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확실하게 저는 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모멘텀과 그 다음에 재료 이 부분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모멘텀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요. 핵심적인 주요 차트를 통한 지지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어디서서 팔지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가격 전략까지 영상 계속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시청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영상 중간에 여기서 잠깐 차후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린이 급등단타기법 두 번째는 장중 종목 분석 라이브 방송 세 번째는 급등지 추천 영상 네 번째는 차트 교육과 검색식 만들기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 관심 있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참여 끝입니다. 보시면 010-5929-7823 이 번호로 어때요? 내가 만약에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2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채널 성장과 컨텐츠 제작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특급 선물 100%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설문참여자 같은 경우는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3종 세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수익금 전부 다 포기하고 조건 없이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과 주부용으로 종가매매 검색식 무려 12개월 동안 백테스팅한 자료를 기반으로 가장 성과가 높았던 검색식 자료까지 첨부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주요 회원용으로 이 공개 영상들이 일부 있는데 주요 핵심 영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거고요. 핵심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모두 받아가셔라. 뭐 빚조사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리는 자료들이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초편과 실전편 그리고 검색기편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퀄리티 없는 정말 저질의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이 수익금 제가 전부 포기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두시고요. 실제로 구매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요. 이렇게 주요 핵심적으로 퀄리티에서 이미 검증이 된 바 있죠.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연동해 놨고요. 해당 010-59297823번으로 해당 번호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지시스의 바로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시스 현재 주봉 차트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추세와 지지저항구간, 매물대와 핵심적으로 대응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현 추세와 지지저항구간, 핵심 매물대와 단타 시나리오, 수익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바로 가격 전략,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진행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제대로 내실 수 있고 대응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일단 상승 추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완연하게 나왔죠. 결국은 상승했던 폭을 모두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기존의 지지 매물대까지 왔고요. 보통 패턴상 이런 것을 어떻다? 폴링 횟지라고 표현합니다. 떨어지면서 수렴하는 패턴, 그 이후에 저점은 바로바로 많이 낮추지 못하고 수렴한 이후에 장대 양봉,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는 추세 전환의 시도이자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치수가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는 강력한 증거죠. 결국 21선 위로 마감을 했고 결국 핵심적으로 3,800부터 3,500 구간은 이제 핵심적인 지지 구간으로 눌린 몫이 바로 매수 타점이다. 꼭 적어두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5,800 구간이 1차 저항 구간이고 2차 저항 구간 같은 경우는 바로 9,000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간들이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이 되겠죠. 자 보시면 핵심적인 매물대 이미 나와 있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단타 관점이라면 어때요? 딱 2구간까지 5,500 구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 관점이라면 내가 시간과 비중을 투자해서 좀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8,000에서 9,000 구간 매물대까지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거 핵심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순적가 이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근거와 그 다음 핵심 가격 몇 번 원이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가격들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남의 추천과, 목표가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에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사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야 그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되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거나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자택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되는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 카톡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추천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통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꾼 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일 단타 그리고 보통 칠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도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배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요.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에 발송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강인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 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추매 자금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어때요? 누적 숙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 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해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브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의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